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산 니치향수 조말론의 피오니 앤 블러시 스웨이드입니다. 니치향수라고 하면 니치와 어감이 비슷해서인지 뭔가 사치스럽고 부담스럽은 느낌 있지 않나요? 니치향수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니치에서 파생된 말로 프리미엄 향수를 말합니다. 어제 영국의 대표 향수 브랜드 조말론은 니치향수 입문으로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품 피오니 앤 블러시 스웨이드는 편안한 향으로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향이 좋습니다. 이 향수는 뭔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좋은 리조트에 들어갔을 때 느껴질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으며 한편으로는 친근한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불호가 적은 향이 이 향수의 큰 매력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포인트 향이 없다면 무난한 이 향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 꽃을 알고 있으신가요? 자격입니다. 이 향수의 시작인 피오니가 자격입니다. 자격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가진 예쁜 꽃입니다. TMI일지 모르지만 저는 플로어리스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가끔 양재 꽃시장에 가면 자격에 눈이 많이 갑니다. 자격이 제 생일인 5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꽃의 귀족인 자격과 사과를 베이스로 한 이 향수는 적당히 달며 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스타일에 하시더라도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물론 가볍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치 향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브랜드가 강세인데요. 조말론은 영국 브랜드입니다. 과하지 않지만 바디감이 좋은 향수입니다. 조말론의 특징은 전천우 향수입니다. 흰티에 청바지를 걸치고 이 향수를 뿌리더라도 스토리가 되며 슈트에 이 향수를 뿌리더라도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향수입니다. 운동화를 신으셔도 되며 화려한 로퍼를 신으셔도 되는 게 이 향수입니다. 너무 편안한 코튼과 고급스러운 스웨이드까지 아우르는 호기심 많은 귀족같은 향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시향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조말론에 가시면 원하시는 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템 줌엔 무엇이 있는지 지켜봐주세요.